안녕하세요 전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외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쪽으로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한분 더 해주셔서 104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라구요 청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델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내일이죠 fmc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위로든 아래든 자산시장이 요동칠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되겠구요 3일날 목요일날 새벽이라 안되고 아무튼 3일날 일찍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장마감 시황이구요 음 거기 한분 선샤인 님께서 예 대사님 저희 가족도 녹록 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세상 같이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한부모 가정 후원 동사무소에 신청구가 왔습니다 좋은 캠핑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 선샤인 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분들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댓글이 조금 늦게 올려 주셔 갖고 좋아요 댓글이 부족합니다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음 자 금리 울린 연준 적자 부메랑 이다 보시고 중국 경제 봉쇄가 발목 잡았다 pmi 50 하에 그럼 이제 신체 국민이죠 음 그 다음에 역대급 물가의 유럽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상 예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업체 내년 갚아야 될 채무 414조 연세 디폴트 우려 음 네 부동산 불황의 재산의 3분이 날렸다 아무튼 지금은 네 잘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는 곳이기다 그래서 패드와치를 보시면요 음 내일 모레죠 지금 현재 84% 예 그러니까 4% 까지 0.75% 인데 12월 달을 보시면 반반 이에요 0.5 냐 0.75 냐 4.5 4.8 이렇게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착각도 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 속도가 이렇게 둔화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둔화가 되고 이게 멈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경제가 안 좋은 거를 시장이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그 어떤 4 라이브하게 뇌피셜 돌리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아 아 유럽 상황을 보면 네 강하게 지금 반등 세게 하고 있고 이유는 아시아 쪽에서도 되게 세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한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예 지금 선물도 미국 선물 시장도 이렇게 있다 네 반등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좀 볼까요 자 환율 호주 달러는 살짝 지금 들어올려 지고 있고 뭐 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시면 네 이머징은 계속 빠지고 있구요 코스피만 지금 살짝 아 반등이 좀 세게 나온 편이구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호주 달러랑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추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달러 인덱스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인가요 음 110 자 주봉 예 좀 요렇게 있고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 머물 때는 일단 관막 입니다 내려오더라도 예 그 다음에 자 유로 보시겠습니다 유로도 살짝 양봉으로 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왜 현재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0.8 까지 이어질 것이다 유럽 발 금융 재정 위기 에너지 위기 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음 중국 인데요 중국도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7.3 근처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 거든요 예 이것만 계속 유지해도 중국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빛은 빛대로 많고 정신이 없는 어 애들이죠 음 그래서 중국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입니다 지금 어제 어제 종가로 오늘 새벽 인가요 종가로는 148 147 이죠 아직 멀었습니다 내려 올려면 이거 잘 보셔야 되구요 내 일본발 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미국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입니다 2.67 계속 올라가요 그죠 여기 바닥 찍고 9월 말에 찍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완전히 똥줄이 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10년불도 만만치가 않아요 2.5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로 와 여기가 2% 거든요 여기가 음 요기만 제 내려오면 좀 안심을 하겠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전혀 연준이 의도하지 않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죽어야 인플레이션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일날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은 연준은 물가를 제대로 안 잡으면 이건 전세계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국채입니다 자 국채 상황 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자 지금 주봉에서 요렇게 쌍대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 딱 세워 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4% 깨졌구요 2.3% 빠지고 있구요 네 좀 보시면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합니다 자 3개월물 보시면 네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죠 네 확실하죠 좀 4% 그 다음에 2년물 4.4 5년물 4.1 네 그 다음에 30년물 4.1 얘도 내려오고 있지만 안심하지 말자 왜 자 이게 확실하게 내려올려면 RSI 지표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구요 실제로 월봉에서도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요 그래야 확실한 경기 침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엄청난 아 주식이죠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죠 무섭습니다 이런거 보고 있으면 자 그러면 자 금리 차를 보시겠는데요 월봉에서 자 10년물 과 2년물 네 아직도 여기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올라오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30년물 과 5년물 자 드디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네 올라오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네 터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곧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0년물 과 3개월 물 예 아주 엄청난 사인이 떴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역전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얘는 여기 역전되는 기간이 짧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아마 내년 중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올 때 리먼 사태 나컨버블 대부잡 사태 결국엔 무슨 일이 생기냐 요런 일이 생긴다 예 요런 일이 음 자 무슨 일 이런 일 자 이게 s&p 500 인데 내려오면서 올라오죠 자 얘는 올라가면서 내려오죠 똑같은 얘기죠 자 먼저 선제적으로 내려왔고 좀 살짝 반동 줬는데 만약에 얘가 다시 풍동하고 올라오는 요 사이에도 내려올 것이다 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음 요요 상황들을 익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요 예 요렇게 비교하는 것도 거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은 뭐가 예고 돼 있다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 딱 나와 나와 있잖아요 답이 네 이거 올라갈 때 내려오고 올라갈 때 내려오는 그죠 음 이 상황들이 그럼 현재 먼저 조금 내려왔고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라면 이렇게 올라간다 라면 얘는 이런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어 요런 어떤 정확한 지표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뭐다 아 아 뇌피셜로 계속 시장은 돌리고 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면 지들만 손해 줘 예 자 그 다음에 wti 자 유가는 안 죽죠 지금 87달러 예 대단하지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잘 보자 물가 물가 물가를 연중이 제대로 안 잡으면 전세계 제한급으로 올 수 있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유동성 이라고 그랬죠 아직 없습니다 유동성이 이런게 짱 때 양봉으로 떠야 되는데 그런걸로 없는걸 봐서는 네 아직까지 연준의 예 어떤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 그죠 음 그래서 현재 rsi 42 인데 얘는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늠을 하구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 선물 지수 인데요 에 살짝 또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완전 페이크 라고 봅니다 왜 다운은 30 종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가지 종목만 가지고도 왜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볼려면 s&p 500 을 봐야 됩니다 자 s&p 500 도 자 두가지 경우가 있죠 리먼 사태의 하락 속도와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의 하락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rsi 를 보시면 풍덩 빠졌구요 이때 저점 때 여기도 풍덩 빠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49 지요 다운은 53 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여기 풍덩 빠지는 요 시기가 올 것이다 요렇게 예 그때가 대략 한 2000 선이나 2000 선 밑에 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여 드린 거 자 이거 요 이거 예 그러면 국채 3년 물과 10년 물에 금리 차가 내가 풍덩 빠졌다 올라올 때 얘는 완전히 폭락하는 이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 s&p 요거에서 요거를 이제 기다리시면 되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이가 절대 없어요 왜요 연준이 지금 돈을 쪼이고 있는데 예 계속 지금 쪼이고 있잖아요 아 제가 토요일날도 보여 드렸는데 총 자산의 변화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럼 돈이 쪼이고 있으면 이건 올라가는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한단 말이지 예 오르락 내리락 하바 바 바 방향은 아래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이게 2008년 당시 입니다 지금 현재 구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저점 깼지요 그 다음에 반등 주고 자 이게 나왔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저점 깼지요 지금 반등 줬죠 그럼 뭐가 남은 거 이거 남은 거네 이거 그죠 똑같아요 지금 그때랑 움직임이 나스닥 하고 또 좀 틀려요 얘는 이 움직임 자체가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 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락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사람들이 뭘 본다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위로 가라 근데 여기서는 2008년 때는 살짝 반동 주고 폭락을 했죠 여기도 지금 살짝 반동 하고 있죠 이게 남았다는 얘기인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예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연준에서 돈을 빼는데 자 폭락하고 반동 주고 폭락하고 반동 주고 폭락하고 반동 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하니까 어떻게 되요 완전히 작사를 내죠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에요 돈을 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예 아시겠죠 음 그래서 지금은 그 헛된 그 생각이라 그럴까요 네 내피셜 이런거 예 그런거는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돼요 물론 살짝 반등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음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요 돈의 흐름을 지금 돈이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계속 장구 니까 그죠 이번에 내일 모레 발표가 될 때도 희망을 걸고 있죠 아 파월이 무슨 얘기 좀 해 줄 거야 근데 파월도 알고 있을걸요 만약에 이번에 물가 못 잡으면 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폭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일본 일본 골을 알 수 있어요 일본 골 계속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돈을 풀면 당연히 올라가지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보시라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다 나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 얘는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거 지금 대단한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요걸 요걸 쳐다보고 있으면 요쪽에 왼쪽을 잘 보고 있으면 반등을 주고 이때 이제 꼬나방락 그러면 요기 3500선 3600선이 오게 되면 한 300포인트죠 빠지게 되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나스닥은 요 나스닥은 현재 rsi 가 44 에요 예 s&p 오베카 다우 하고 틀려요 얘는 되게 약세입니다 약세 이거 보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보이는 5개월 선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4 올라와도 한계가 있을 거에요 왜요 여기 20주도 있구요 여기 추세대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 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43 인데 rsi 가 다이버전 생겼는데 요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항상 부딪혔다 내려온다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 계속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s&p 500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리고 지금 하락을 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봉에 뭐가 있다 반도체가 있다 잘 보셔요 여러분들 이 흐름이 땅 커버 버블 때 하고 너무 똑같아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잘 보시겠는데요 음 자 그러면 얼만큼 얘가 이제 갈거냐 그러면 피보나치로 되돌려 보면 요 하락에 대한 반등을 보는 거죠 일단 찍었어요 38% 를 찍고 자 그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아 네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또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38% 여기 딱 위치해 있거든요 자 좀 더 가면 제가 숫자를 찍어 볼게요 선물 기준에서 자 12,070 12,460 요 두 개입니다 올라가도 요정도 까 까지 밖에 못가요 갔다가 내려오는 못가면 바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락이 깊고 반등은 짧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얘가 파동이 파동대로 아주 잘 가고 있구요 예 예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자 A파 B파 지금 현재 C에 1, C에 2, C에 3 이거 아닌가 3, 4 그 다음에 5 이렇게 가는 그래서 A, B, C 파동에 지그재그 파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아니면 진짜 예민한 그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들어가고 돈을 풀어야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어떤 사람은 지금은 주식이 사야 될다라고 얘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골로 간다 그래서 주의할 것 자 이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망했죠 이때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렸는데 망했죠 근데 이번에 또 저점이래 올렸다가 또 내려오면요 또 망하는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추세를 잘 보자 추세를 읽을 줄 모르면 그거는 망하는 찌릿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리먼의 대제비는 S&P 500이 딱 맞더라 요거 보여드린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거 남았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크로시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잘 보시기 바라구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스닥이 4000선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된다 왜? 이거는 자연 법칙에 따른 피보나치 확장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 잘 보시길 강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빤스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원비입니다 자 금원비는 지금 A파 B파 지금 C파가 진행되고 있고 얘는 한 40까지 열어놓으시길 그러면 내려온다는 얘기는 은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잘 보시구요 자 금입니다 자 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큰 파동으로서 자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고 3에 1, 3에 2 에서 조금 38% 보다 약간 언더스틱 나온 상태에서 양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더 내려왔다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종 파동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 와 우리 금은 자 전체 자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이 100이 있으면 자 10개 5개로 자 10% 주식 10% 채권 10% 실물금과은 10% 외환 10% 현금 네 주식은 요거 밖에 안된다 그런데 만약에 금을 실물금을 안하고 내 투자를 하겠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ETF나 이런거 왜냐면 어 환율과 반대로도 가고 그 다음에 주식과도 반대로 가는게 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상 초월할 정도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잡으시구요 제가 가끔 언급은 해 드리겠는데 제 말로 사고 파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진입과 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물금을 보험 차원에서 조금씩 모아간다 앞으로 대공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은이 더 많이 튑니다 아시겠죠 3% 지금 상승 중이구요 자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정확하게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탄력은 얘가 더 쎕니다 탄력은 얘가 더 세다 그래서 얘가 거래량이 증가했던 이 시기를 보시면 매도 거래량 보다는 매소 거래량이 더 많다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거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얘는 100달러 넘을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20달러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은값이 비싸요 실물이 그래도 조금씩 모아 놓으세요 나중에 우리를 살리는 네 전체 자산의 100중에서 실물금은이 10%만 10% 그러니까 20%죠 자 10만큼 20%가 들어가면 네 20만큼인가요 천인가요 아무튼 요거 퍼센테이지 그래서 전체 5분의 1을 내 자산의 5분의 1을 뭐로 10% 해도 좋아요 네 금가운으로 채워 놓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가 없을 겁니다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해 놓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실물금은 꼭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네 미래 아주 미래를 보시고 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2018년 요 때부터 조금씩 사놨어요 네 요때부터 지금 조금 뜸한데 요때부터 좀 사놓고 지금 요때 이제 ETN인가요 그때 투자해서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수 시기는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에 AGQ 네 요거는 뭐죠 어 울트라 실버 몇 배짜리죠 두 배짜리 인가요 예 지금 살 때 맞죠 예 그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거 아시겠죠 요거 쌍바닥 잡았고 자 연습할 때가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금 울트라 지요 얘는 지금 금 차트를 보니까 네 요 때쯤 일단 보처병 하나 세워놓고 올라가면서 서서히 트레일링 로 트레일링 따라가면서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런거 잡술내면 일단 좀 기다리시고 그래서 일단 보처병 한개만 세워놓으시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배너 광고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예 커피 후원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예 예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제 채널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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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